안녕하세요 압둠 뮤지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는 새해 시작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는 새해 오늘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 안녕 수영상으로 오늘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 꽃맞친구들 소중한 색이에요 아니 아니 수영상 아까 지워놨 혹시 그냥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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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러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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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혹시 서울시피를 보면 북싱 저 학교 학교 아 북싱 북싱 왜 안녕하세요.. 저기로 가볍게 시역이 국가에 좋게 해서 멀리서 준비 중에서 잘생겼어요 여기에 중단에 있는 많이장하는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게 있는데요 바로 V LIVE 생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위해서 계신가요? 어? 그래요? V LIVE에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댓글만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읽어보인다 한 번 읽어보인다 안 보여 걸 수도 있어 대박 개명 집계된 한 27,000분이요 지금 갑자기 불안해 저.. 저거 한 번 읽어보인다 네 처음으로 티켓 없이 봤는데 한 번 한 번은 보고 있고 띄는 것도 그냥 설마, 여기 티켓 구매하고 싶어 티켓이 있긴 했었어? 가짜 티켓같은 거 불러주셨죠? 뭐 못 했어? 아뇨, 아뇨 이제 오늘 소개를 좀 해야 될 거야 어떠실까요 이제? gum 정 eres 호응을 먼저 찍었어 Ohhh passages 미를 produção 다oya 그런 거는 다가 무대할 때 한 번에 찍어 전 Aaah 빨라 좋은 단ord